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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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상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K입니다. 선배님은 대표 연예계 야구팀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알아주는 연예계 야구 덕분이잖아요. 이 자리가 되게 특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상 수시로 오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약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시상자로도 할 수 있게 돼서 관심으로 넘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히어로 수면인데요. 히어로니가 좋은 성적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이 될 수 있게 희귀합니다. 오늘 야구 성적이 되신 거네요.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러블리즈는 제가 시구하는 모습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구팬들이나 러블리즈가 좋아하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시구를 다섯 번 정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사실 인천 토막이에요. 인천의 딸이거든요. SK 관계자 여러분들 다음 시즌에는 태이를 꼭 문학구장으로 불러주세요. 혹시라도 태이 양이 시구하는 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시타를 오 정말요? 진짜 그날만 생각보다는 너무 떨리는 것 같은데요. 또 야구팬이 있으니까 시구 포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시구는 제가 작년에 시구를 한 번 알아봤다가 시구자 최초로 헤드샷을 달려왔어요. 다행히 선수는 아니었고 팀 마스코트 톡토리였는데요. 톡토리에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 이유는 제가 시타만 하는거죠. 아 시타만. 저도 만약에 시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가야겠네요. 저한테 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K양이 SK팬이고 제가 킴히로즈 팬이니까요. 다시 경기하는 날 시구 시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날 뵙도록 갑시다. 시상을 이번 부분은 지명타자인데요. 어떤 분들이 후보에 오르셨는지 2015 시만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지명타자 그룹의 홈 노동글러브 시상식 지명타자 도무늬 군인 도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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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도무늬 플러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지명타자보군 수상자입니다. 이건 떨리네요. 두상 베이스의 페르난데스 축하드립니다. 두상 베이스 페르난데스 선수는 전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파일이 파일이 출전의상 국정실의정국 수환성장을 거진하여서 2015 골든글러브 지명타자보군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청첨을 못해서요. 대혁진 선수가 대기수상을 해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페르난데스 대기상 처음 해가지고 국마의 신호자들 잘 전달하고 페르난데스가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내년에 라면을 참 많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최신의 대기수상 소값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황금장갑은 단 두개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한국 프로야